음악 어제 저녁에 베트남 축구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항서 감독 때문에 어제 저녁 서저키컵 축구 결성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이 돼서 아깝게도 못 보고 새벽에 제일 먼저 한 게 어떻게 됐나 하고 제가 뉴스 체크하는 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베트남에서 박항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박항서 감독은 유명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어제 우승으로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박항서 감독 뉴스를 종종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구가 주는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보든지 하면서 누리는 건데 그런 기쁨을 축구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제공하는 것은 그건 참 돈도 벌면서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비유화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을 제가 목사이면서도 지난주까지 몰랐습니다 지난주간에야 제가 그분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말입니다 누가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신약을 번역하신 분은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님이 심양에서 번역을 해서 조선 땅으로 집어넣어 주는 존 로스 이름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로스 기념관이 바로 여기 용인공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누가 번역했나 죄송하게도 제가 목사인데 우리 한국말로 구약을 누가 번역을 해서 우리 손에 쥐어 주었는지 지난주까지 몰랐습니다 누가 좀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그분들 이름을 발굴을 해내고 그분들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살에 그러니까 1895년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난 후에 1895년에 24살 된 피터스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 피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70이 될 때까지 조선 땅에 살면서 구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파사데나에서 은퇴를 해서 그 근처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인데도 박항서는 그저 그냥 뭐 사실 박항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때 히딩크 감독 옆에서 코치를 했던 분이고 또 그분이 믿음이 좀 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저 양반이 베트남에서 저렇게 국가적인 영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참 함께 축하하다고 기뻐하지만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박항서라는 이름이 뉴스에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도 아주 즐거움과 함께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이 알렉산드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은 목사로 살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박준서 교수님이 쓴 글을 이번 주간에 읽게 됐는데 이 박준서 교수님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구약학 박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이분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풀로 신학교에 가 계시는 중에 이분 얘기를 듣고 그 근처에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묘지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그 묘비를 공동묘지 안에 수많은 비석들을 덜추고 다니면서 찾아내는 그래서 박준서 교수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저도 알렉산드 피터스라는 분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손에 치워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1871년생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다 두고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다가 일본으로 왔고 그때가 24살이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미국 성서공의 총무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피터스라고 하는 젊은 24살짜리 청년이 히브리언은 모국어니까 워낙 잘하고 다른 언어도 아주 잘 아는 언어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살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언어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을 보고 미국 성서공의 총무 목사님이 당신이 조선으로 좀 가라 일본하고 조선하고 코앞이니까 저기에 성경이 필요하다 특히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그 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조선 말을 배워서 10편 150개 중에서 60개를 골라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최초의 한국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1900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을 번역을 해서 1911년에 신구약 한국어 성경 조선어 성경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개정하고 개정하고 개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이나 바른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말고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정 개역판이 바로 이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좀 더 손질한 번역입니다 내외인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한 생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9장 29절에 있는 말씀 지키면 살게 되는 율법의 말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 율법을 지켜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내외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앞으로도 지킬 사람이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못 지킬 걸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세 가지 정도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내 가족에게 해를 입혔으면 해를 입힌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몽땅 다 죽여 없애도 분이 안 풀리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다른 인간이 생명에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살인을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서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고 이건 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대문 빗장 기능이라고들 표현합니다마는 뭐가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대문을 닫아서 빗장을 질러놓으면 이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율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고 지킬 사람도 없다면 도대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율법 속에 해라 하지 말라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넓게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추레굽기, 뇌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분의 책을 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 법을 가지고 이웃간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도 드리려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못 지킬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못 지키면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막 제도요 제사 제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칼을 물고 죽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 속에, 뇌위기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1년 된 양을 들고 갑니다 우리 집에서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갑니다 시원찮은 것, 깃털이 빠진 것 이런 건 안 되고 아주 좋은 양을 가지고 재단으로 성전으로 가서 성전 마당에 있는 재단 위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을 양을 가지고 가서 바치라고 얘기한 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뇌위인과 제사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서 이 양을 나 대신해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양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칼을 빼들고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는 양인데 그 양도 또 내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칼로 찔러서 내 앞에서 그 짐승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짓을 시킵니까?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아주 근사해 보이고 죄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인생이 너무도 멋질 것 같아 보이는 아닙니다 그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열차가 탈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피가 튀기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엄청난 후유장이 찾아오는 그걸 지금 재단 위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양을 찔러 죽여서 그 양이 피를 토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양을 태워서 나 대신에 죽여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산다는 말 속에는 내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율법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는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산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이렇게 율법 속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걸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미워하는 마음부터 고쳐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음란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약에서는 생긴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 동기부터 하나님이 체크를 하시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철저한 사랑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지키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율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함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남북왕조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벽도 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믿음운동 신앙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신앙운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외인들이 대표로 지금 기도하면서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거면 그거 못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해서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해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삶을 진짜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외인들이 지난 날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 9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또 친히 하나님이 신해산에 내려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나오는 기적의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광약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신발도 하나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9장 21절에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비추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광약 40년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하고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그분들도 애는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옛날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인도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일을 해봐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가지고 판단이 잘 안 써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침에 집을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비 같은 걸 하나 보여주지 내 눈에만 보이는 그런 걸 따라서 내가 쭉 가다가 누구 머리 위에 그게 멈췄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20대 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가 불투명해 가지고 목사가 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불투명한 게 너무 많고 믿음은 어리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좀 인도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베드로가 베드로 1장 16절 이하에서 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언제적 일인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북쪽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서 예수님하고 세 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긴 뭐 그러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세 분이나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또 다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평생 동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내가 변화산에서 본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미래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아직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겁니다 예자가 두 예자가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일기예보할 때 미리 예자로 장례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금한다 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입니까? 맡길 예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언자들의 입에 맡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언자들의 입에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아의 모습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확실한가 이번에 여기 투자를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삶 속에서 뭐가 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서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들이우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그 베드로의 직접 목격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못하고 바쁘다고 그냥 교치도 못하고 말씀 집회가 있어도 와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흘려 흘려 보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그냥 고심만 하지 길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 이 말이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그 만나를 떠가지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땅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저축해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음식인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맨날 메뉴가 똑같아 하나님이 왜 좀 그렇게 안 하셨나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이면 월요일은 요런 맛 화요일은 요런 맛 아니면 40년 내내 맛을 바꾸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감격하고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메뉴가 맨날 이렇게 단조로와 여러분 이건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먹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뭐 많은 거 내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당신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놓고 예 내가 옆에서 볼 때도 저분 가서면 불평을 해도 하나님도 할 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아쉬운 것이 없도록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00년 전 3000년 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쉬운 것이 없이 너희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목감기가 와서 이게 좀 심하게 아프면 그냥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설교 준비도 못하겠고 해서 설교를 넘기고 좀 쉬면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병원에 가자니 이걸 가지고 병원 가서 그러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서 약국 약 사다 먹고 오냐고 그러니까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좀 괜찮아지고 기침도 그냥 앉아 있으면 기침이 나오는데 설교하려고 쓰면 또 기침이 안 나옵니다 또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감기가 들고 싶지 않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한 일주일씩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몸이 약간 묵직한 게 컨디션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로 한 며칠씩 가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아쉬운 것도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자식아 네가 네 몸 관리 잘 못해서 감기가 걸린 거지 내가 너한테 안 줄 감기를 내가 주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감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한기가 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차가운 데서 몸에 좀 이렇게 한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한기가 이렇게 석 느껴지면 외투로 걸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입가시 끈 먹으라고 아예 무시하고 그날 하루를 지냈더니 저녁이 되니까 목이 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이 뻣뻣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옷을 한 벌밖에 안 줬냐 그것도 마음만 먹으시면 일주일에 하나쯤씩 아니면 2, 3일에 하나씩 갈아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한 벌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벌 주면 내가 갈아입히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해야죠 지가 하나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파멸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아쉬운 것이 없이 공급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9장 36절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외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노에미아 시대 때로부터 계산하면 한 천년 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와서 덕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슴 아픈 내외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적용할 말씀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백삼십 수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던지 간에 거기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으로 주신 그 가정을 내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의 종으로 살면서 불화와 고통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일터에서 돈과 성진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과 성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목장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지금 내외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여러 백성들과 인연을 다 끊어버렸다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셔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면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깊게 맺어져 있어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이 관계 때문에 목장에도 한번 못 가보고 이 관계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벌써 백수십 년을 살고 있으면서 백수십 년이 뭡니까?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살면서 이방인들이 뭘 내다 팔면 좋은 게 있다 싶으면 그거 안식이라도 가서 사서 갖고 싶고 자식들 서로 혼인도 시키고 이방인이라도 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보다 예수 안 믿는 제 양반이 훨씬 착해 보인다 이거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하고 사도 맺고 싶다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없는 세상과 너무 깊이 연결이 돼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를 끊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따로 모아서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관계를 좀 끊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몇 대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목장에 초대를 해보려고 해도 VIP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초대를 못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혀 나가면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같으면 일부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라도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한다든지 일부러 관계를 그 사람은 좀 맺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럴 때는 저런 판단이 더 옳겠구나 또 우리가 판단이 잘 안 쓸 때 한번 나누어 보면 서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길이 발견되기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더 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헤미아와 그 시대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랑마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이루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